안녕하세요. 저는 여섯 살 김사나입니다. 만나서 간 봐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간다. 네네. 사나는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여섯 살. 아, 여섯 살. 그러면 사나는 어디에서 살아요? 어, 집. 아, 사나는 그러면 어디 유치원에 가려요? 아, 우리 유치원. 아, 우리 유치원에 친구들 많아요? 네. 친한 친구 몇 명이나 있어요? 열 명이에요. 아, 진짜? 그 중에서도 친한 친구 이름은 누구지? 어, 이하연이, 하진. 아, 하진이랑 하연이. 아, 진짜 우와, 친구들 많아서 좋겠다. 아, 그럼 사나는 아빠 이름 알아요? 네. 아빠 이름은 뭐예요? 김성룡. 엄마 이름은 그러면? 유난우. 그러면 엄마가 해준 음식 중에 제일 맛있는 음식은 뭐예요? 어, 반찬들이랑 밥. 반찬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뭐예요? 어, 계란말이. 그럼 사나가 제일 갖고 싶은 장난감은 뭘까요? 아, 공룡 메카니멀. 공룡 중에서 어떤 캐릭터가 제일 좋아요? 어, 트리케라. 그럼 사나가 되고 싶은 사람은 뭐예요? 어, 경찰관. 아, 그렇구나. 멋있겠다. 사나, 오늘 촬영 재밌었어요? 네.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안녕. 지금부터 눈사람을 불려드릴게요. 눈을 굴려서, 눈을 굴려서 눈사람을 만들자. 눈을 굴려서, 눈을 굴려서 눈사람을 만들자. 눈썹, 눈, 코, 입, 예쁜 얼굴이 됐네. 모자, 안경, 외툴, 장갑, 연주 있는 사람이 됐네. 이번에는 태권도를 보여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